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아무리 배고파도 확실히 파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재열의 씬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임무를 만나보는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씬스틸러 오프닝은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사실 어제 단식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물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식에 들어가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반드시 막으려겠습니다 마지막 수돈으로 제가 이렇게 무기한 단식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 양병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일방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못 갈 수가 없지만 막을 다룰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건강 주의하시고요 유의하시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 유의해라 안타깝다 이렇게 전화를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셨던데 자 민주주의 회사 문 대통령 안녕하세요 제가 이 대표한테 전화했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 너무하다 폭주가 너무 심하다 우리 건강 잘 챙기고 날씨가 더우면 또 금방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한다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게 웃어야 되는 코너잖아요 저는 단식 하신다니까 전처럼 진짜 웃음이 안 나오네 먹는 거를 안 웃으면 이거 성대모시하는 이장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살려주십시오 오늘은 좀 아니 근데 지금 웃을 거면 지금 빨리 웃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단식 일수가 길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생각하기도 참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훼손을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바꿔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염수 투기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세 번째 전면적 국정세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런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이 요구사항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일부는 좀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오염수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콕 집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씩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기에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리고 요구사항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지만 지금 야권에 대해서 민주당 16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뭐 원론 보도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국민들 일부가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 말고는 왜냐하면 자꾸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뭘 해도 사실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 워낙 큰 사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보셔 수가 없죠 기자 분들도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위 일본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로 등치를 시켜버리는 말까지 하셔서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 뭐 어떻게 좀 답변을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타는데 들어보세요 이거 아니 먹구름들이 이렇게 잔뜩 껴있어 오늘 위에 태양은 빛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양변 친윤이에요? 아니 뭐 그냥 누구 말을 옮긴 거예요? 김관용 부회장이던가? 어쨌든 말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국립외교원 기념식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념도 아니고 3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념입니다 이념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그리고 기회주의 반국가 세력들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고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 참 우리 김기현 대표 어떻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이재명 대표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탄식을 하는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자꾸 민생을 발목 잡기 하냐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김대표 잘하네 민생이 발목 잡기 뭘 하시는데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잖아요 무슨 발목 어디를 손목을 잡아요 그러면 발목을 잡는데 어디로 가시는데 잘 갔어요? 몰라요 모르시는데 민생버스를 타야죠 민생이 시급한데 버스가 목적지가 불분명해가지고 아니 양병은 우리 편 아니었어? 아니 김기현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먹구름대 가득 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당대표님 모른다는 말밖에 안 하시네 민생버스 그 버스 값은 얼마인지 한덕수 총리한테 먼저 좀 알려주시죠 택시비가 버스비보다 더 그래서 대한민국 대중교통요금은 크기대로 이렇게 크기에 비례해서 지하철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는데 그럼요? 그렇죠. 비행기 값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KTX 값으로 거의 지하철을 타더니 그렇죠. 이렇게 크기 때문에 택시비보다 버스비가 더 비싸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근데 한동훈 장관님도 빠지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얘기 있으면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씀 하실 거 있지 않으십니까? 네. 개인 비리 의혹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요?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 수사입니다 형사사건은 단식을 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근데 뭐 지금 내용이 너무 좁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꺼낸 얘기랑 수사로 국한시켜서 보는 거 너무 작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저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다시 드린 거잖아요 저는 답변 드렸다니까요 네. 편의점에 가지 마세요 편의점에만 가지 마세요. 한 장관님 제발 자 그런데 9월 4일 출석을 놓고 그러니까 검찰 출석을 놓고 항상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9월 4일 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일단 오전에 가서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후에는 내 일정대로 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오전 조사받을 거면 우리는 하루 종일 조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조사할 거라니까요 아까 김진우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체포영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리고 일반 직장 일반인들조차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일정 조율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피곤해서 그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장시간에 걸친 수사가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유롭게 시간 조율을 하고 있고 일정도 조절하고 원하는 날짜 맞추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아니 날짜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해서 날짜 콕 집어서 얘기하면 특혜라고 하고 불은 날에 안 가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특혜라고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받아라 무조건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수사라고 해서 나오시겠어요? 예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서 수사를 받으러 갔다가도 아니 나 불쾌해서 못 받겠는데 심지어 나 급하게 화장실 가야 돼서 더 이상 수사 못 받겠어 난 화장실은 집에서 밖에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놔야 되겠어 하고 일어나서 나와도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해요 물론 화장실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시는데요 그럼 실제로 방송하면 2분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그 방송을 편평하게 하고 있나 제가 지켜보러 왔는데 편평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평평하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저희도 변호사인데 아니 그 방송을 그거는 저녁 먹으면서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이 안 끝났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각의 주장을 그렇게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체포되고 구속되기 전에는 심지어는 체포돼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나 조사 안 받으랍니다 오늘 그러면 구치소에서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막상 구속영장 구속영장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에 언론에서 가끔 그런 걸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사법부를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구속을 안 시키냐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요즘 성범죄자들조차도 구속 잘 안 시켜요 수사 과정이니까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야 이렇게 구긍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마치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검찰이 하루 종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것 자체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점을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난 집에 가서 화장실 가야 돼 그러니까 조사 오늘은 그만합시다 하고 조사받다 그냥 놔도 돼요 그렇게 나오면 좀 그렇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S-I-S-T-E-M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안 나가도 되잖아요 뭐 마음대로 아시죠 시스템은 유효합니다 오염수부터 이념 논쟁까지 지금 논란의 중심에는 물론 항상 대통령이 서 계시긴 하지만 더욱더 우뚝 서 계십니다 아주 그냥 존재감 제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는 우럭탕 국물 추가 이것까지 하셨던데 어떻게 우럭탕 맛은 괜찮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사를 돌보느라 먹거름들이 가득한데 빛나는 태양처럼 먹었습니다 정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우럭탕 전어고이 꽃게찜 푸짐하게 먹었는데 우럭이라는 건 아주 술안주로 그만이더만요 막 씌워왔고 제가 한 그릇 비운 뒤에 보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물도 추가해가지고 더 먹었다는 거 요즘 제식탁에는 항상 수산물과 우리 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어디 가시면 차코 1 더하기 1을 얘기를 하시는데 1 더하기 1을 갖다가 100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산수를 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6.1은 6.2.12.6.3 빌딩.6.4 생도.6.5 슬라비아 이런 세력들하고는 대화 못하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세력으로 또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뭐 바보입니까 나 참 그런 재미없는 개그를 갖다가 누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력하고는 대화를 안 됩니다 이건 싸울 수밖에 파이트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요 우리는 파이트 누구랑 이거는 국물 추가해서 더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드세요 한국에 더 쉬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생각해보실 생각인가봐요 저녁 식사하면서 양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관석 국정계획수석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이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다 iaea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걸 부정하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소하는 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이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서 국제법적으로 저도 이제 연수원에서 부전공으로 국제법을 했거든요 사법시험을 그런데 거기에 인적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관례 판례예요 국제법에 있어요 관례 판례 산불이 났을 때도 있고요 공장을 지었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인류 채취를 겪고 있는 원자력 오염수잖아요 이걸 왜 과학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미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약속했던 것들이 벌써 하나 둘씩 슬금슬금 빠지고 있어요 날마다 시료 채취한다고 그러더니 올 태풍 오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삼중수도 농도도 마음대로 좀 어차피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아면서 마음대로 좀 바꾸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영어하고 일본어는 되는데 한국어 중국어는 또 실시간으로 안 해줘요 5월달에 업데이트되고 5월 30일날에 안 해줬어요 우리 또 우리 정부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직접 가보겠다 전문가들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벌써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지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또는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제소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혹시라도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만약 그거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해석이 나온다면 조금 더 국제법상 또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우스워지고 중국이 하면 안 우스워지는 건가요? 아니 뭐 진지하게 얘기할 거 없이 재판 보는 게 우스워지거리가 되면 변호사들은 뭐 먹고 삽니까? 패스할 재판을 하나도 하면 안 되겠네 자 은 대통령님 진짜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 기회주의 세력 수종 세력 누군가요? 아니 정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그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전체주의 세력들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캠프 데이비드 갔다 왔잖아요 우리 시다 형님하고 이덴이 형님하고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아니 있지 않습니까? 어딨어요 먹구름들이 가득한데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 변호사님의 법에서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추상적이어 이 법조문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추상적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고무줄이 되죠 엿장수 마음대로 원님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 정도의 세력이면 뭐라도 좀 꼽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또 며칠 전에 오늘 아침에도 등판하셨던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념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통치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난 김종인이라고 봐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다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있지 그런 이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요 홍 시장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아주 이념적인 잣대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홍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일 독립전쟁의 영혼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씌워가지고 대축시키려고 하는 거는 오버헤드 너무 오버했다 메카시즘으로 오해받을 뻔했다 그래 봅니다 그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홍범도함 이름 변경 검토한다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다 홍 씨를 왜 건드려 심핵 페스티벌이나 오세요 이준석이처럼 참 국무총리는 바꿀 수 있다 해군에서는 바꿀 수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안 되죠 뭐 바꾼다고 아니 이것도 메시지율도 안 나오고 나오는 것도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거밖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챙겨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지금 말아야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